이번 미니클립의 주제는 열추적 방울뱀 사이드와인더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사막에는 적이 접근하면 방울소리를 내서 경고하는 특이한 방울뱀이 서식합니다. 이 중에서도 몸을 감아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특이한 사막 방울뱀이 있는데요. 이 이동 방식 때문에 사이드와인더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성체의 경우에는 사막의 모래 위에서 시속 30km 가까운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작은 뿔이 달려 있으며 귀여운 외모지만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와인더는 독특한 사냥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울뱀은 평소 사막의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는 먹잇감에 체온을 감지해서 갑자기 공격한다고 하죠. 이런 특이한 습성으로 인해서 히트시커라고도 불립니다. 적의 선을 추적하는 방울뱀을 의미하는 것이죠. 1950년대 초반 세계 최초의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미 해군 무기 연구소의 윌리엄 맥린 박사는 이 혁신적인 미사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열추적 방울뱀 사이드와인더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적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추적하도록 개발된 미사일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훗날 이 사이드와인더는 공중전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공대공 미사일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최초의 양산형 AIM-9B가 생산된 지 60년이 훌쩍 넘은 사이드와인더는 최신형 AIM-9X가 도입되면서 아직까지도 세계 최강의 열추적 미사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열추적 방울뱀은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요? 오늘의 미니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드와인더와 진먼다오 상공의 공중전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